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세요? 좀 우아하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아가 아니라 신혼여행 다녀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2의 신혼여행을 갔다 오긴 갔다 왔어요.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는 1년에 한 번 신랑하고 휴가를 가요. 신랑이 누구지요? 영화배우 이벙원 씨. 남편의 직업을 아주 구찌하게 알고 있나요? 여기서 영화, 아, 영화를 한다. 휴가를 갔어요. 그런데 저기 아기가 지금 14개월 됐는데 아기는 죄송스럽게 맡겨두고 둘만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아니, 그럼 오늘 여기 나오시는 거는 부근 되시는 분께 얘기를 하고 나오셨어요? 물론이죠. 그래요? 그렇다면 이성은 아니겠네요? 이성이에요. 그래요? 그럼 어떤 관계죠? 관계를 할 것인지 있나요? 그냥 고등학교 때 선생님인데 고1 때 수학을 가르치셨던 선생님이세요. 그러면 어느 학교의 존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보성여고 수학생이셨던 민병일 선생님. 그러면 보성여고 시절로 함께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후 MC로서 맹활약을 벌이며 제2의 전성기를 맡고 있는 개그우먼 박미선. 아직도 장난기가 가득한 그녀의 커다란 눈은 평범치 않았던 학창 시절을 가히 짐작해 하는데. 자, 그럼 14년 전 서울 보성역으로 출발! 학년 초 성적이 활달했던 난 친구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반장이 되어 학급 분위기를 주도해 갔다. 반장을 했어요? 네. 선생님 교육을 누르기는 수업 첫날. 첫 수학 시간. 우린 선생님 골탕 먹이기 작전에 들어갔고. 나의 리더십은 공부할 때보다는 이럴 때 더욱 끝을 말했다. 허허! 감착같이! 네! 효복 입던 시절에. 비디오빵에서 레이더망에 꼼짝없이 걸려는 수학 선생님. 3, 2, 1. 이야! 간격합니다! 역시 뇌미가 좋단 말이야. 나만큼 장난짤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뻥! 이거.... 조동자가 누구야? 반장이에요! 아니, 반장이? 아니, 반장으로서 부드러운 소 분위기를 위해서... 이번 반장은 명물이니까 앞으로 기대가 크다. 관장. 인정해 주셨네요. 잘 좀 부탁해. 한바탕 혼쭐이 날 거라 생각했던 내게 민병리 선생님의 이런 반응은 의외였고 민병리 선생님에게 호감이 갔다. 아휴, 복잡한 수학이네요. 영이 아닌 실수해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민병리 선생님은 우리가 수학에 흥미를 잃을까봐 여러 면으로 신경을 쓰셨지만 점심시간 후의 수학 시간은 그야말로 고통의 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정의감이 불타는 나 박미선. 반장으로서 이 불쌍한 친구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지 않은가? 선생님, 천하장사도 들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눈꺼풀이라고요. 졸려포 교저의 수업을 못하겠어요. 맞아요. 좋아, 그럼 딱 10분간만 오락 시간을 갖는다. 알았지? 민병리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가 수업에 지쳐 있을 때마다 오락 시간을 갖게 해주셨고 당연히 그 무대의 화려한 주인공은 나 왕르니 박미선. 기도하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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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 시간마다 난 당시 최고 인계 가수들의 노래를 불렀고 나의 노래 실력과 재미있는 공작들은 공부에 지친 친구들에게 시원한 청량인의 역할을 했다. 이 노래는 우리끼리 듣기는 너무 아까운데 어? 저기 다음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서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주도록 해. ot остASE goste 선생님 물어 fasting가 용필이오빠를 뺨친드는데 얘들아 선생님이 노래 한 번 들어보는 게 어때? 수학 선생님들이 되게 엄허신데. 안그러지지. 알았다. 알았어. 한 번 하지. 손각지 로타리에. 푸짐 비는 오는데. 나의 재능을 늘 칭찬하며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던 든든한 후견인 민병희 선생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셨고 난큰한 선생님이 참 좋았다. 야, 나 어떠냐? 정말 대학생 같지 않냐? 근데, 근데 정말 걸리지 않을까? 야, 그렇게 자꾸 신경 쓰면 고등학생인 줄 아니까 조심해서 행동해. 알았지? 나 표 사러 간다. 마지막 교복 세대인 우린 어느 날 언니 옷을 몰래 입고 나와 극장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미선이 아냐? 아니, 이 녀석들이? 저 반장이 아는 녀석이 내일 아침 다들 교무실로 와. 학생님, 학생님. 그게 아니라요. 학생 주임 선생님. 누가 너희들 보고 그런 영화 보러 가라고 그랬어? 응? 그것도 옷까지 다 갈아입고 말이야.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아이고, 정말. 학생들도 저렇게 못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아침부터 교무실이야, 응? 선생님, 쟤네들은 잘못 없습니다. 다 제가 먼저 가자 그러고. 자, 선생님. 사실 저도 이맘때 선생님 눈 피해서 극장 많이 다녔습니다. 하하하하. 선생님도 우리 처음. 아니, 녀석들. 아까 삼각지로 다녔어요. 교실로 가. 민병희 선생님께서 학생 시절 얘기를 꺼내신 덕분에 우린 그 상황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고 선생님도 우리들처럼 깎아머리 시절 선생님 몰래 극장에 다녔던 추억이 있다는 사실에 난 더욱 민병희 선생님이 가깝게 느껴졌다. 어, 뭐? 어, 수학선생님 아들이래, 아들. 뭐? 뭐? 아들? 선생님께 저렇게 멋진 아들이? 어, 어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든지. 역시. 선생님이 연세가 좀 괜찮은가 봐요. 우연히 선생님의 아들을 보게 된 난 그것을 선생님과 더욱 친해지는 계기로 삼았다. 아니, 이거 누가 이렇게 진수 성찬을 차렸어? 간장이요. 아니, 미선이가? 선생님은 뭐 그런 걸 가지고. 아, 샤버님이 내 소리를 한 것 뿐인데요. 미선아, 고맙다. 응? 저, 선생님. 선생님은 며느리감을 얻으실 때 어떤 며느리감을 원하세요? 아하하하. 어머머, 얘네들 징투놈? 태양호, 민병희 선. 예수, 이혼감각에 공부하면 뭐 할래요? 선생님, 앞으로 수학 공부 열심히 할게요. 공부보다는 놀기 좋아하던 날 민병희 선생님께서는 너무도 잘 이해해 주셨다. 유머 감각이 풍부한 나의 재능을 항상 칭찬해 주고 그 재능을 한껏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곤 한 것이다. 선생님께서 나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에 난 더욱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고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학창 시절은 계속될 것만 같았는데. 대학 학력고사가 끝난 겨울 어느 날 난 선생님과 이별을 맞이해야 했다. 어, 미선아. 너 지금 어디 가니? 저 미팅요. 어라, 여름여고 학력고사 끝났다고 아주 신났구나. 선생님 따라가도 되겠냐? 어, 예. 그냥 한번 해 본 소리야. 그럼 좋은 파트너 만나서 재미있게 지내거라, 응? 선생님이 아주 정말 이해가 넓으셨네요. 개방적이셨어요. 개방적이셨죠. 선생님! 선생님! 미선아! 화이팅!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그 까불이 미선이가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뵙고 싶어요. 저 정도로 개구쟁이었나요, 제가? 네. 그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뭐 또 다른 어떤 선생님들도 계셨을 텐데. 제가 그러니까 올학 시간, 뭐 수학 시간에 일어나서 선생님 저 노래 한마디 할게요. 제가 손을 들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께서 그럼 네가 앞으로 세종문화회관에 쓸 거냐? 그러면 네, 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나와서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더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항상 꿈을 계속 심어주셨던. 그러니까 뭐 숨어있던 박미선 씨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선생님께서는 주셨던 거군요. 네. 저의 첫 무대였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때 그렇게 숫기를 이제 이렇게 그래도 일깨워 주셨고. 그런 숫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영업권을 마련해 주셨으므로 지금 박미선 씨가 가능한 것이다. 네. 그 분 정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나서 보죠. 네. 선생님 안녕. 어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니, 애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어머. 아는 선생님이세요? 김혜경 선생님이세요? 김혜경 선생님이세요? 네. 어째 그렇게 미선이 학교 때랑 똑같아요. 아! 그랬으니까 미선이 하고 있네. 미선아. 그럼요. 너 나 기억하니? 일어날 때 다닌 김혜경 선생님이야. 너 민병헌 선생님 찾는다며? 나 안 찾고 왜. 미선생님 마음이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럼 어쨌든 내가 잘 도와줄게. 미선생님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좋아. 좋습니다. 박미선 씨, 그럼요. 아, 그렇게 보고 싶어도 수학생들의 민영이 선생님은요. 우리 담임 선생님과 그리고 고배 학생들과 함께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출발. 제가 너무 좋아했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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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개그맨 박미선 씨 아시죠? 네, 기억납니다. 아, 기억이 없다면서 이야기 출신하고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세요? 네. 아, 박미선 씨가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데. 네. 그럼 인사하는 모습만 하시죠, 그럼. 아, 박미선 씨 아니야? 네. 아, 그보다도 이봉호 씨한테 인사할게 좀 받았어요. 네. 아, 그것도 좋죠. 이번 씨한테 그럼 인사하세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박미선 씨. 아,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이상해. 아니, 아니 세월이 그만큼 흐렸으면. 눈이 컸네. 저만큼. 어쩜 그렇게 똑같이나 지금이나. 청순한 그 순수한 비가 꽤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형기선 씨. 그렇죠?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성적까지 봐요. 아유, 근데. 성적 딱. 자, 성경이라는 방법 하나만 보겠습니다. 수술술술술수. 연구를 무지 잘했네요. 아유, 땀이 한 번 Hem 볼 필요 없으니까, 뭐. 박미선 씨가 수학을 가르쳤던 민병희 선생님을 지금 너무 보고 싶어요. 민병희 선생님이요? 아, 민병희 선생님 나오셨네요. 오, 세상에. 영웅 앞에 뺨지게 생기셨어 어맹 날씨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신성인씨가 더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84년 2월 29일 제작 격방 주시고 공립학교로 가셨어요 공립학교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요 학교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주소를 봐야겠나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주시겠습니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공덕동에서 하셨습니다 추적팀은 설레는 가슴을 안고 12년 전 주소지인 공덕동으로 찾아갔으나 선생님은 이미 그곳에 살고 계시지 않았다 하지만 추적팀은 동사무소의 도움으로 민병일 선생님이 현재 서대문구 서교동에 살고 계심을 알아낼 수 있었다 지금 굉장히 넓은 혹시 여기 민병일 선생님들 맞습니까? 아드님? 맞습니까? 제가 잠깐 들어갈게요 그럼 혹시 민병일 선생님의 첫째입니다 첫째? 첫째 아드님을 찾았다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슷해요? 그 얼굴이 있어요? 네 그런데 기회장님이 방금 방금선 씨 아시죠? 살이 조금 붙으신 것 같아요 방금선 씨가 민병일 선생님이기 싶었고요 아직 권장한 천년이겠네요 그런데 혹시 그날도 교장에서 만났던 자제분 잘 모르겠는데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병일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당황이라서 아마 헬스크럽에 가고 싶습니다 헬스크럽이요? 지금도 뭐 방금선 씨 헬스크럽이다 헬스크럽에 빨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지금 오셔서 또 대원장이란다 왜 그러세요? 아니 여기 있는데 아니라니까 빨리 남자이란다 헬스크럽 남자라고 하는데 알죠 알죠 그런데 왜 오셨어요? TV는 자랑하실 거잖아 아이고 너무 좋으시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TV는 자랑하실 거 같은데요 고개 조금만 들어주세요 저기 민병일 선생님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정말 이렇게 엎드려진 사기도 처음이에요 지금 그 연세에 운동하실 정도면 굉장히 좋은 씬이라나요 네 아 저분이세요? 저 혹시 민병일 선생님 되십니까? 민병일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 어떻게 처음 예상했던 모습하고 많이 달라요? 너무 흰머리가 많이 보여서 네 너무 많이 흰머리가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떻게 하지? 선생님께서? 배도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도 배가 좀 나오셨었는데 네 배도 좀 더 나오신 것 같고 네 그리고 저기 흰머리도 많아지신 것 같고 네 네 주름살도 많이 보이려고 네 너무 많이 나이 드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당시에 선생님 모습만 연상하고 계시다가 막상 뵙고 나니까 너무 좀 지나간 시간이 좀 그렇게 느껴지시죠 아 어떡하지 네 빨리 저 저 절로 가죠?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아유 참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아유 너무 그러네요 저도 뭐 그 당시에 선생님 뵐 기회는 없었지만 아까 젊었을 적 사진을 그 기록부에서 배웠는데 체력에 관한은 지금도 뭐 청년이신데 자 선생님이 오셨으면 이쪽에 계세요 큰 소리로 큰 목소리로 반장답게 네 아 방송에서 물어보기 처음이네 저도 개그맨이 저렇게 미리 철철 웃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마스카라 하고 오지 말 거야 네 네 자 좀 진작이 되셨어요? 불러요? 선생님 으으융 이야 너무 이름말이 줄 알았지 아니 왜 이렇게 진말이 많이 나셨어요 머리가 unusual? 너무 흰말이 많이 나시다 아 예전에 내가 염색 좀 했지 아 그깎아 egent지 염색 아니? 포가 짜증 launching 그런데 머리가 뭐 씌었지만 얼굴은. 어찌 뭐고 아직도 건강하시네요. 그렇지. 저 기억하세요? 아, 물론. 테레비전에도 보실까요? 박미선 그러면 아마도 이 보석 요구에서는 박미선 모르는 학생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당신? 아니, 선생님. 반장인데 그때 반장이 이제 학년별로 이제 학년장 선출이 있었는데. 그때 학년장이 1학년 1반에서 나오다 보니까 반장이 결혼이 돼서. 그래서 제가. 박미선 양을 이제 결혼했으니까 박미선 여사인데 원래. 아니, 미선 양. 미선 양. 나는 미선이, 미선이. 미선이가 사실은 성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아니, 성적이 나빴어요. 아마 3분의 1 이내에는 들어섰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며칠 되는 그 순간에 엄청나게 아이들로부터의 호응을 받고 리더십이라든가 또는 아이들한테 희생적인 봉사적인 정신이 아주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뭔가 이것은 남의 반, 이 반, 저 반 뛰어다니면서 굉장히 그냥 간섭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다른 반 학생들도 미선이를 그때 많이 알았어요. 아니, 선생님. 그래서 지금 아직도 하세요? 정년퇴직하셨어요? 아니, 정년퇴직 안 했지. 저 결혼한 거 아세요, 선생님? 결혼을 했다고 그랬는데. 누구랑 했는지 아세요? 이봉원 씨라고 그러는데. 미선이는. 수업 시간 중에 수학 시간에 보통 보면 오락 시간을 잘 안 주잖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박미선 씨가 거기서 어떤 노래도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왜 사정문화회관을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 기억나세요? 아, 제가 애들이 이제 수업 볼 때 여학생들은 또 수학을 또 싫어해요. 수학을.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레크리에이션을 잠시 가져본 일이 있죠. 선생님 그때 저기 돌아가는 삼각지 잘 부르셨잖아요. 아, 제가 그때 이제 배호의 노래를. 다름이 좀 나오셨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 노래가 너무 좋으시니까. 너무 서로 잘하세요. 그날하고 똑같이. 지금 저 박미선 반장이 선생님께 저 이렇게 간청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또 그날처럼 또 해 주실 용이 있으시잖아요. 한 번 쓰셔야 돼요. 박수가 적어요? 아하, 부탁드립니다. 꿈꾸는 백마강이라는 걸로 바꿀게요. 네, 바꿀게요. 또 많이 들리셨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백마강 갈방에 물새가 울어 잊어버린 옛날이 애달프구나 너무 잘하세요 좋았어요 이 정도면 그냥 방송으로 내도 상관없겠죠 대화를 한참 오다 보니까 목이 마르네요 아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음료수나 하드 같은 거 많이 사다 놓고 그랬거든요 선생님 나름대로의 어떤 느낌이라고 그럴까 그런 말씀으로 마지막을 장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1학년 카트로 왔을 적에 예능적인 소질이 뛰어났는데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그걸 자꾸 꾸짖어 낼 필요가 굳이 있느냐 뭔가 그렇지 않은 면이 있을 거다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교탄에 나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 이거는 이거는 이건 혼자 볼 수 없는 일들이고 학급의 아이들 관계만 가지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야 큰 부대 세종문화회관 내지는 넌 훌륭한 예능인이 될 자질이 있다 너는 그 수학 공부하는 그 노력만큼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재능을 펴봐라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아마 그 얘기를 내가 아마 하셨는데요 선생님 제가 아직도 세종문화회관에 못 썼어요 아니 근데 세종문화회관에 쓰는 방법은 뭐죠 아 이런 저 우리 박미선 같은 네 선생님이 힘을 좀 씻어주셨으면 좋겠군 네 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언젠가는 쓸 겁니다 미리 서면 또 그 뒤가 너무 싱거워질까 봐요 네 방송국 무대가 세종문화회관보다 100배는 더 큰 무대입니다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신 덕으로 우리 박미선 씨를 여럿이 우리가 함께하는 스타로 곁에 둘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열심으로 지도를 해주고 가르쳐 주신 그리고 오늘의 스타를 예감해 주신 선생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그룹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여기도 여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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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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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